안녕하세요 늘풀나나 금소장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고운동 도심지 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심지어 학원가까지 도보 5분 내에 가농한 곳이며 입지가 굉장히 좋고 아담하고 예쁜 단독주택이 7억대의 선착순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전환을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주택시장 트렌드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선호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자택근무 비중이 좀 많이 늘었었죠. 그리고 이제 마당이나 테라스 라이프를 선호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수요는 세종시에서는 꾸준히 늘어나는 것 같고요. 5생활권이나 6생활권에 아파트 건축 부지는 아직도 꽤 남아있지만 블럭형 단독주택지나 이주자택지나 협의 양도인택지 같은 경우도 필지가 굉장히 적거든요.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단독주택으로 갈아타시기를 계획 중이시라면 행복도시 전 지역 어디를 봐도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까지 건축을 한다는 것은 7억의 예산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독주택으로의 거주를 계획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끝까지 잘 집중을 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지는 2019년에 준공과 동시에 60세대 전세대 분양은 전혀 없었고 임대로만 입주를 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 우선으로 해서 10세대 정도 분양전환이 됐고요.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지금 분양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총 50세대를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세대는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분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수료는 별도로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학교, 공원, 도서관 모두가 도보 5분 내에 가능한 곳입니다. 보통의 주택지 같은 경우는 이 도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상권, 학교를 도보로 갈 수 있는 곳도 드물고요. 그 다음에 상권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곳은 옆에 공원을 끼고 있고 2, 3분 내에 바로 시립도서관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도 그냥 작은 상권이 아니고요. 굉장히 대형 상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부분에서의 장점을 보면 패시브 하우스라는 점입니다. 이쪽이 제로에너지 마을이라고 해서 전부 다 패시브 하우스로 건축이 되었고요. 그래서 관리비나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돼서 기존에 임차인분들이 처음에 입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크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패시브 하우스라고 할지라도 단열의 두께나 이런 것들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단지가 전세대 모두 남양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로에너지 마을이 원래 임대로만 진행이 됐었고 현재 이제 세종시 고운동 북측 고운동에 들어오는 제로에너지 마을도 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분양 전환으로 나온 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당 사업이 시작할 때 부분도 거의 적자 사업이었고 계속 임대로서 이어가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분양 전환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 플러스 건축까지 해서 7억 초반에 분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인근의 단독주택이 최소 시세가 12억에서 16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마을의 단독주택과는 기본적으로 평수나 건축의 연면적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쪽의 입지가 월등히 워낙 좋기 때문에 성비가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세종시 단독주택 가장 낮은 가격대 매물은 9억대 매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에만 거주를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단독주택에 거주를 계획을 하신다면 이 행복도시 도심지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최소 9억 자금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땅의 위치나 크기나 건축의 연면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7억으로 단독주택으로 갈 수 있는 진입정비역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지분 자체가 91평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혹시라도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평 정도만 돼도 재건축 사업성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적은 자금으로 입지가 굉장히 좋은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실 수 있는 기회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액티브 일반적인 주택이죠. 액티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계속 끓이는 거죠. 가열을 해서 열을 주입시켜서 열을 발생시켜서 열을 주입을 하는 거고요.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열을 유출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보은병을 생각하시면 되시죠. 현재 따뜻하게 데워져 있는 물을 보은병에 집어넣으면 열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지 조감도를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이 남양, 북향이고요. 공원을 서쪽의 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도 바로 단지에서 한 5분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도 단지에서 5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에 실물 사진이고요. 저녁에 보면 굉장히 예쁘네요. 단지가. 단지의 배치도를 보면 전세대 남양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황색을 보면 B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을 보면 A타입이고 C타입은 일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옆집과 벽을 공유하는 합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이제 고운동 중심지에 딱 위치를 하고 있고요. 1번 국도 라인선상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 출퇴근 하시기에 외부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북쪽으로는 정하나이시, 조치원, 오송 쪽으로 가시기가 좋고 남쪽으로는 대전이나 공주 쪽으로 바로 가시기가 좋습니다. 1번 국도가 이제 세종시의 척추 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행량도 많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좀 소음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도렌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블럭 물러서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동, 도담동, 종청동, 정부청사가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는 정부청사나 BRT역까지 8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이게 8분이 걸리는 이유는 세종시가 신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8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세종시 교통수단으로는 차량 못지않게 이제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자전거로는 12분 정도면은 충분히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청사를 출퇴근 하시는 분이시라면 충분히 출퇴근 거리로서 무리가 없는 거리가 될 것 같고요. BRT로 이동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출퇴근 시간으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입지를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 마을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유럽형 마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형 마을은 12억에서 15억대의 분양가로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는 이제 전세나 월세로 전세대 모두 입주를 하였습니다. 반대쪽이 이제 제로에너지 마을 7억대에 분양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주택의 컨디션이나 대지 지분이나 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뒤로는 이제 온빛 초등학교랑 온빛 유치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번 국도 라인을 건너서는 이렇게 지금 공공기관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요. 대형 상권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 국어학원으로 유명한 학원도 들어와 있고 황소수학학원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학원도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한옥마을이고 이쪽에 이제 시립도서관이 이제 중공이 돼서 현재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양령학원이 있잖아요. 우측에 보시면 이 해피라움 쪽에 여기 이쪽이 이제 세종시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들이 많고 새롬동하고 이제 대등하게 이제 학원가로 유명한 곳이죠. 이쪽은 사실 고학년 정도라면 한 도보로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보카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그 다음에 여기 소방서 그 다음에 경찰서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율을 말씀드리면 이제 세종시 고은동 112-1201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 40% 용적률 80%입니다. 가끔씩 이제 토지의음에 보시면 건폐율이 세종시 행복도시 도심 내에 택지가 50%로 나오신다고 문의를 하시는데 일단은 50%가 맞긴 맞습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이제 50%인데 이쪽은 세종시는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정하는 건폐율을 먼저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좀 상위로 적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폐율은 40% 용적률 80%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대수는 총 60세대입니다. 현재 10세대는 기존의 임차인 분들이 분양으로 전환을 하셔서 이제 10세대는 계약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선착순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이 이제 완료되는 호실들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총 50세대를 그렇게 분양을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이제 72세대 세대주차는 세대당 이제 한 대로 배치가 돼 있고 이제 공용주차로 12대에 가능합니다. 총 분양가는 7억 9백만원에서 7억 4천 3백만원 사이입니다. 총 대지 지분은 91평이고요. 왜 대지 지분으로 표현을 했냐면 블럭형 타운하우스 택지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단지 내에 이제 도로와 공용시설은 공유 지분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은 이제 빠지기 때문에 대지 전용 면적은 50평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은 52평 정도가 됩니다. 이쪽에 8호 A라고 돼 있는데요. 8호면 34평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 면적이 52평이라는 것은 실 사용 면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52평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 같은 경우도 이제 50평이면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서 주택을 보시면 뭐 그렇게 많이 작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뭐 그냥 이제 소형 주택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 이제 대지를 사서 건축을 한다고 환산을 해보면 평당 이 정도 위치는 한 800 정도로는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현재 이제 아파트 가격 하락 때문에 탭지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많이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7,800 선은 뭐 최소 봐야 되기 때문에 대지 가격은 한 이제 뭐 4억 대 이상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이제 목조 같은 경우는 평당 뭐 최소 700 이상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이제 천만 원 이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억 대라는 분양가는 3년 전에 이제 중공을 한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감가 부분을 감안을 해도 굉장히 좀 가성비 면에서 좋지 않나 입지 대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이 이제 계약 체결 시 납부가 됩니다. 계약금은 10% 고요. 그러면 7천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금 납부 기간이 좀 긴 편인데 2023년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금 납부 기간까지는 한 5,6개월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처분을 계획을 하시거나 하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금 계획을 이제 세우실 수 있는 기간은 되실 수 있을 거라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주택 가격에서 계약금 및 임차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장금으로 납부합니다. 즉 임대 보증금을 장금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는 5월 달에 가서 이제 직접 이제 실입주로 들어가는 거가 아니고 내가 이제 주택이 현재 매도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자금 계획을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일단은 월세나 이제 전세로 한 바퀴 돌리고 나중에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일단은 매입을 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월세로 보증금은 3억에서 이제 40에서 이제 60선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요. 만약에 전세로 바꿔서 놓으신다고 하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은 못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계약금 10% 하고 한 여기서 총 분양금액의 한 30% 정도면 나머지는 이제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를 해서 분양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도금이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중도금이 없다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이 안 들어간다는 것도 장점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계약을 해 놨지만 모든 상황은 이제 100%라는 건 없잖아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정말 여기저기서 이제 자금을 다 마련을 해도 내가 잔금을 이제 못 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도금이 들어간 경우는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잔금을 쳐야 되고요. 근데 중도금이 이제 없다고 하면 내가 최악의 경우는 그냥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이 계약을 깔끔하게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천만 원 정도 내가 손해를 받지만 내가 더 큰 손해를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매각 공고를 간단히 빠르게 설명드리면 총 이제 50세대를 매각을 하고 있고 분양전환을 하고 있고요. 주택수, 청약통장, 거주지역엔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만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에는 다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조정지역이 해제는 됐지만 그래도 이제 6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 변경이 안 됩니다. 남편분으로 이제 계약을 한 후에 중간에 이제 잔금을 하기 전에 와이프 명의로 바꾸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안 된다는 거고요. 처음부터 이제 어떤 분 명의로 할지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계약자를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타입을 보시면 8호 A타입입니다. 21가구고요. 34평형으로 전용면적이 잡혀져 있지만 건축물의 실사용면적은 54평이 됩니다. 주택의 옆면적은 54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대지 전용면적 그러니까 마당과 주택 1층의 면적을 합쳐서 50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더해서 여기에 이제 공유 지분 면적 도로 면적이나 아니면 경비실이나 공동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면적까지 합치면 대지 지분은 91평이 됩니다. A타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이고요. A타입은 1층 바닥 면적은 19에서 20평 정도가 될 것 같고요. 1층에는 거실, 주방, 가족실이 있습니다. 와이드하게 이제 발코니가 조금 집은 크진 않지만 창이 이제 두 곳이 나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았고요. 또 이제 A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실이 쪽으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가족실을 침실로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거실에 확장용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A타입이 굉장히 선호도가 좀 좋은 편이고요. 마당의 면적은 31에서 32평 정도 되고 있고 주차는 이제 한 대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 3개에 그 다음에 테라스가 위치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세대만 거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가구나 상가주택을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제로에너지 마을 같은 경우는 두 세대까지 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큰 다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상 테라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B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에 층고가 높고요. B타입도 1층에 이제 침실을 하나 이제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 마당이 이렇게 아담하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이제 두 개가 배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실이 있습니다. 가족실을 방으로 써도 될 만큼 이제 무방하게 돼 있고 가족실을 그냥 2층 거실로 쓴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작은 집이긴 하지만 이제 두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마지막은 C타입이고요. 옆집하고 이제 벽을 공유하는 합벽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구조는 A타입과 이제 굉장히 흡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층하고 다락은 비슷하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단지 내 현장 촬영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현장 촬영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촬영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촬영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자택 뉴스 스토리에 מק bola에 가진 영상 촬영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Sahaja 고t Build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